야 차라나 우리 이제 거의 여기 한 바퀴 다 돌았거든? 뭐 살 거 있냐 너희들? 나 좀 장난감 줘봐 이따 나도 좀 이제 나도 좀 구경하자 이제 나도 좀 구경하자 아 벌리 대사 경고 인생 인생 간장 바퀴소게로 시뻥아 뭐 봐? 그래? 그 뭔데? 왜 USB 하고싶어? 나도 USB 좀 보자 아이 사고싶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USB 제일 비싼거 봐봐 용량 얼마되나 재고가 한 번 재고가 USB 제일 비싼거 어떤거 봐봐 제일 잘 들어간거 아니 비싸고 용량 큰거 이번에도 크나마 128기가 찾아야돼 다음에 4번 USB랑 살려면 그렇잖아 32기관 아니고 128기관입니다 어 봐봐봐 아 이건 옮기는거지 이게 진짜 USB 아니네 이 뭐야 아 리덕이고 리덕이야 리덕이야 이건 얘기 진짜 그렇게 살리가 없지 이 세상아 64기관은 많은데 그래 가자 재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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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재용 큰아빠가 뭐 하나 사줘? 아니야 완전히 하나 사주자 내가 철하나 내가 사줄게 뭐 하나 골라봐 큰아빠 사주지 철하나 하나만 사주자 철하나 하나만 사줘 내가 사줄게 야 재고 하나만 골라 하나만 하나 사주자 그래 여기까지 내가 왔으니까 사줘야지 넘만 원전에 사달라잖아 네? 아 야 신방까지는 너무 힘들고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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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